네 파워 아이언 아이언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쳐야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이언의 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아이언의 거리를 좀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언이 좀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뭐 똑같이 나가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뭐 드라이버는 굉장히 괜찮게 나갔는데 뭐 아이언이 드라이버에 비해서 적게 나간다는 둥 이제 굉장히 예시들이 많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이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전력이에요. 회전력? 네 회전력. 아무래도 드라이버랑 스윙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비교를 하게 되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죠. 그리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내가 스윙을 할 때 그리고 좀 더 몸도 서 있고요. 몸의 회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플랫하게 쭉 가면서 회전을 하는 이런 스윙을 하지만 다이나믹한 스윙을 하지만 보통 아이언을 잡게 되면은 클럽이 어떻게 되죠? 길이가? 짧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컨트롤 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이렇게 딱 들어 올리는 이런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 이제 회전력이 당연히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건 내가 사실은 아이언도 좀 쭉. 물론 이제 내가 어드레스 때 조금 더 드라이버보다는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쓰고 척추각도 좀 더 기울어져 있지만 그래도 똑같이 드라이버처럼 쭉 이렇게 스윙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컨트롤 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휙 들었다가 탁 치는 그런 스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스윙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악순환이 되냐면 내가 클럽을 들고 그냥 밑으로 내려 쳤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다운스윙을 할 때 위로 올렸다 그냥 밑으로 내려 치는 거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을 들어서 몸에 회전력이 없고 팔로 들다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고 다운스윙 때도 가파르고 그러면 페이스면이 어떻게 될까요? 오픈이 돼요. 그럼 오픈이 돼서 맞으니까 탄도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요. 높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높으면서 스피드 양은 어떻게 될까요? 많아져요.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 나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왜 이렇게 거리가 안 나? 이렇게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 빵빵 내려치면서 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회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위에서 내려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고 거리는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결국 그 클럽도 회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그냥 내려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팍 박아치고 그렇게 내려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팍 이게 아니라 똑같이 회전해서 회전으로 쭉 나가주는 이런 스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회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전. 네. 회전. 회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전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테이크백의 회전이 다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테이크백? 네. 테이크백의 회전이 다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회전을 하라고 하면요. 테이크백에서 회전이 많이 될까요? 백스윙 탑에서 회전이 많이 될까요? 테이크백이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회전을 하라고 하면 테이크백이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더 많이 하려고 해요. 뒤로 갔다가 내려오는구나. 그렇죠. 그런 스윙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력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테이크백이 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스윙을 보여드리면 어드레스에서 테이크백을 하고 보통 테이크백을 했을 때 쭉 가지도 않아요. 사실. 보통 그냥 클럽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올려서 여기서 회전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 이연프로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회전을 많이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어깨도 돌리려고 하고 팔도 들어올리려고 하고 몸통도 더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서 내 중심도 없어지고 힘은 잔뜩 팔에만 들어가고 상체에만 들어가겠죠. 그러면 다음 스윙 때 우리가 뭐로 리드를 해야 되죠? 회전을 하려면? 골반. 그렇죠. 하체. 골반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힘이 많으니까 당연히 또 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깎여맞고. 그렇죠. 깎여맞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이라는 거는 백스윙 탑에서 회전을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어드레스에서 테이크백에서 하는 회전이 거의 다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연이라는 거는요. 물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빵빵 멀리 가면 좋겠죠. 그런데 아연은 사실은요. 어느 정도의 거리만 유지하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7번 아연이 150m 나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 7번 아연이 있잖아. 180m 나가.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있죠? 네. 있어요. 그런데 드라이버는 210m 나가.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라이버 막 230m 나가고 아연은 130m건 40m건 또박또박 그 평균 거리를 내보내는 물론 남자인데 7번 아연이 110m밖에 안 나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레슨 해드리는 거지만 아연이 거리가 많이 난다고 해서 좋은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회전력이 백스윙 탑에서 빵 치는 느낌이 아니라 테이크백의 회전력. 즉 몸을 많이 풀어주는 이런 회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아연 잘 칠 수 있는 방법 알아요. 어떻게요? 아연을 많이 섭취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집중할게요. 자, 어드레스 해서.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저희 회전력. 제대로 알려주세요. 제 회전력. 자, 어드레스 해서 이제 회전력을 할 텐데 제가 즐겨하는 연습 방법이 있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어드레스를 해서요. 클럽을 놔두고 몸을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먼저?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클럽이 따라온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 헤드가 몸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나가죠. 근데 반대로 몸이 움직이면서 손이 어떻게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테이크백에도 몸의 회전력이 좋아지게 되고요. 손목의 힘들이 풀려서 클럽 헤드의 무게감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손목에 힘이 있지 않으니까 다운스윙 때도 더 이렇게 부드럽게 전환이 되는 아주 좋은 연습이에요. 그래서 백스윙에 들을 때 손목이 조금 더 부드러워서 몸이 먼저 가고 클럽이 늦게 따라온다. 그러니까 몸으로 클럽 헤드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몸으로 클럽 헤드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우와. 몸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어.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해보세요. 이럴 때 해야지 언제 해요? 자, 몸으로 늦게 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죠? 아, 몸 먼저? 네. 몸으로.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헤드가.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제가 조금 잡아드릴게요. 네. 자, 가볼게요. 굉장히 늦게 따라오네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몸이 여기 있을 때 클럽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있을 때 싹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보내보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자, 보세요. 자, 어드레스 해볼게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제가 흉내를 내면 저는 어드레스를 해서 몸을 갈 때 손목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가요. 아, 이렇게. 근데 신영 씨는 여기서... 끝까지 벗기고 있다가. 잡고 이렇게 가요. 그거 틀린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됐네. 오오오오. 이렇게 돼야 돼요. 먼저 알겠어요. 일단 몸이 가면서 손목을 고정시키지 말고 손목도 같이 박다가. 부드럽게 와서. 오케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오오오. 알겠어요. 그러면 백스윙이 딱 완성되잖아요. 아니, 백스윙이 딱 완성되잖아요. 오오오오. 생각보다 쉽기도 하고 제가 이전에 했던 스윙들에 비해서 백스윙을 과하게 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끝난 거예요. 굉장히 간편해진 느낌. 간편해진 느낌. 간단해져요. 간단해져요. 너무. 딱 됐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몸으로 더 이렇게 회전하고 골반도 돌고 어깨도 돌고 이렇게 돼야죠. 아 예쁘다.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간편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다예요. 정말요? 이렇게 돼야 돼요. 끝났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뻐졌는지. 지금 그 느낌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예전에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클럽 패드부터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약간 손목은 그냥 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일단 골반과 몸통이 가는데 손목은 따라가는데. 관성에 의해서. 바닥에서 여기 클럽 패드. 쓱 끌리는 느낌이. 이 부분이 끝까지 붙어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는 느낌.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땐 거의 고쳐졌어. 정말요? 진짜 한번 보세요.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진짜 이 연습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박시아 아나운서 여러분들이 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와 저렇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몸을 회전해서 클럽 패드를 클럽 패드의 무게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만약에 손목을 부드럽게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드레스를 잡고요. 왼 손목을 좀 집중해 주세요. 왼 손목을 보게 되면 보통 아까 박시아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이 손목에서 클럽을 이렇게 먼저 보내죠.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쪽 부분을 굴곡이 진 부분을 이렇게 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밀어 주면서.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먼저 움직였어요. 여기가 먼저 움직이고 몸통이 도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벌써 손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립에 힘을 빼라는 건 절대 아니고 그립은 꽉 잡되 손목에 힘이 빠져서 몸이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몸통이 회전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밀리니까 클럽 패드가 늦게 따라오면서 탁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이 테이크백 때 몸이 확 돌고 클럽이 딱 올라오니까 스윙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이크백의 회전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한다? 또 무슨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회전 탁 빵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 주셔야 훨씬 더 회전력이 좋고 그리고 내려치지 않고 클럽 패드가 휙 나갈 수 있는 이런 무게감이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회전력이에요. 근데 그 회전력이 백스윙 탑에서가 아니라 어디다? 테이크 백에서 라는 생각을 꼭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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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그렇고요.